많이 헷갈래 어? 많이 헷갈래 헉 헉 헉 헉 어?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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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웅 웅 춤부입니다 오늘 어디 왔어요? 오늘 포천 아트밸리에 왔어요 몰랐는데 사실 여기 하강암 제석자 이었는데 동이 좋아하는 돌 하跟我 quarterback 네 어 Portion 여기 좋아요? Bhee mine War 아 womb Jam 예 夜 엄마 날씨 날씨 토끼! 토끼도 있다 아빠! 토끼! 아 동이 토끼 봤어요? 토끼한테 가볼까요? 네 동이가 이렇게 많이 컸고 러시아말도 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말할 때는 러시아말 하고 아빠한테 말할 때는 한국말로 해주고 있어요 우리 집 아빠 통역사야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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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원래 꼭 엄마 아빠 솜 잡고 가는데 지금 용기가 늘었네 그러니까 회사일도 뭔가 개구장이 얼굴인데 그러니까 호기심이 뭐야? 이게 흑점이 보여요 소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검게 보이는 동이 동이 어디 가요? 엄마 저기 있는데 동이 어디 가요? 엄마 데리고 가야지 동이야 동이 엄마는? 엄마 저기 있잖아 동이 엄마 저기 있는데? 감사합니다 단감 같다 단감 가지고 싶다 아 색깔이 단감 같다고? 근데 정말 I felt it would be like moving or there's some shape but it's like just perfectly round like a 3D object 동이 노래 다 끝났어요 자 이제 중간에 동이 간식 먹는 시간 동이야 간식 맛있어? 누가 줬어요? 아빠가 줬어요? 아빠 고맙습니다 해야되는데 아니야 동이가 잘 먹으면 됐지 자 여기는 나스장 뭐하고 있어? 공부 최석장 용어, 러시아어 정확하게 지금 번역하고 있어 여기에 이렇게 예쁜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는 천주호라고 하는데 196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화강암을 채석하며 파 들어간 약 20미터의 웅덩이에 빗물하고 샘물이 유입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다고 하네요 동이야 호수 이뻐요? 동이 엄마가 안아주니깐 좋아요? 엄마가 안아주니깐 호수도 이쁘고 날씨도 좋고 우리 동이 우리 동이 아니야 여기 그 꼴의 모양 색깔 색깔 엄마하고 이쁘? 응 동이 그네 잘 타고 있네요 동이 뭐라고 하는거야? 동이 뭐래? 동이 뭐래? 눈 주고싶대 눈? 눈사람보고 눈 만지고싶대 동이 눈만 주고싶어요? 네 나중에 눈오면 아빠랑 눈사람 만들까? 동이 응 동이 빨리 동이 지금 내 생각은 동이 졸려 배고프고 졸려 동이 그럼 엄마 아빠랑 같이 냠냠하러 갈까? 냠냠 먼저 할까? 냠냠 먼저 할까? 정신이 없어서 빨리 하래 알았어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자 이제 우리는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우리 항상 자꾸 다니는 건강 밥상 이거 마케팅에 우리 속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동이야 동이도 빨리 밥 먹고싶어요? 가자 가자 그러네 저희는 지금 건강 밥상을 먹으러 왔습니다 동이가 좋아하는 고기 그리고 백김치 그리고 잡채 백김치 오믹 동이 맛있어? 네 동이가 맛있어? 동이가 맛있어? 지금 밥에 집중하라고 대답이 없네 동이 맛있어? 이 잡채 동이 맛있어? 동이 맛있어? 먹어요 잡채? 안 먹어요 잡채 안 먹어요 잡채 잡채 열심히 먹고 있어 동이는 지금 밥 잘 먹고 소화시키기 위해서 운동 중에 있습니다 동이 어디 갔어? 여기 어디가어야을까 estud bringing 어엇 엄마다 엄마 동이가 왜 이렇게 힘들했어? 아까 130번 했는데 동이 지금 소화시키고 있어 가자 이제 역시 배고파서 그렇나봐 아 맞아요 배고파서 힘이 없었어 그때 진짜 쓰러지 못했어 동이야 밥 맛있게 먹었어요? 가자 이제 우리 카페 얼마나 찾았지? 한 30분 찾았나? 아니 한 시간 반 우리 처음에 거기 고촌 갔다가 우리 맘에 안들고 또 갔다가 다리 없고 또 갔다가 케이크 없고 맞아요 우리 지금 카페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들렸다가 맘에 드는 데가 없어서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네 군데 응 근데 여기 동이 좋아하는데 분수도 있고 동이가 좋아하는 빵을 먹으러 왔습니다 동이 빵 빨리 먹고 싶어요? 동이 빵 먹기 좋은데 스마일 한번 해줘야지 스마일 동이 여기 카메라 핸드폰 보면서 스마일 해줘야지 스마일 스마일 알겠습니다 동이 하나 둘 셋 하고 먹을까요? 하나 둘 셋 동이가 하나 둘 셋 해줘야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제 동이는 엄마랑 열심히 책보기 여보 빵 어때? 빵? 로시아 맛인데? 어쩐지 내가 먹고 어? 되게 익숙한 맛인데? 근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맛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안 좋아하시는 맛이라고? 좋아하지 않는 맛 근데 익숙했어 되게 내가 만들었을 때 잘 먹었는데 아 그땐 사랑이 많이 들어가서 먹었지 반이 소녀야 진짜 진짜 크리스마스마다 먹는 빵 우리나라는 부활절 대추차는 어때? 진짜 맛있어 그래? 안 달어? 안 달어 그래도 맛있대 그냥 구일라고 생각해야 돼 동이야 동이야 빵 맛있어? 네 오 징그리하다 김 Grind 순이 동이야 아빠 어떻게 들어야지? 예 어? 어디가? 아빠 여기 있는데 동이야 어디가? 아빠 여기 있는데 우이익 아빠 잡았다 어? 다시.. 엄마한테 가는 거야 엄마 어지러워 와이프가 좋아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와이프가 좋아하는 순간은 사람이 없는 순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미안하지만 나는 어려워요 밀폐에 공한 사람이 많은 걸 들었을까 로시아인이니까 엄마 생일이야 또? 동희야 생일이니까 노래도 불러줘야지 엄마한테 사랑해 엄마 생일이니까 부끄러워 살릇 나는 엄마 이제 좀 즐기자 사랑하는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아빠 이제 아빠 생일이야? 알았어 고마워요 아빠도 불꽃 아빠도 불꽃 살릇 나는 아빠 우리 춤춘춘해 동희야 근데 이거 다 청소해 주신거야 옆으로 다시 하자 옆으로 다 밀자 저희는 집에 왔고 지금 동희는 씻고 잘 시간입니다 동희야 오늘 엄마 아빠랑 재미있었어요? 엄마 아빠랑 또 재미있게 놀까요? 네 그러면 이제 씻고 잘까요? 쩜쩜쩜 대답이 없네 동희 빨리 씻고 자고 싶어요? 쩜쩜쩜 동희 더 놀고 싶어요? 쩜쩜쩜 알았어 동희야 안녕 안녕해줘 빠까빠까 쪽도 한번 해주고 사랑합니다 쩜쩜쩜 안녕 안녕 lares 옷은 homosexual 엔 엔 멘 텐